아 미술 뭔지 네 오늘 에센스나 후딱 사러 가야겠다 어서오세요 고객님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? 아니요 제가 볼게요 도와드릴까요? 어 아니요 괜찮아요 에이 그러지 마시고 이게 요즘 신상인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민감할 땐 뭘 쓰지? 아니 민감하면 말씀을 하시지 다고난 민감성 피부에 AHC 미니멀 텐 모터리 에센스 민감할수록 심플하게 AHC 미니멀 텐 모터리 에센스 샌언니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저 휘전씨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그래도 지금 민지씨 영상 보고 있었는데 뷰티 유튜버라 그런지 확실히 피부가 진짜 좋으시네요 아니에요 평소에 화장 잘 안하거든요 이것저것 쓰다보니까 민감해져가지고 옷 안다고 이것저것 가리다보면 안좋거든요 뭘 좀 시킬까요? 네 아무거나 오믈렛 괜찮으세요? 네 여기요 이거랑요 이거 하나 주세요 네 여기 오믈렛이 진짜 맛있거든요 괜찮으세요? 여기 먼지가 너무 많은데요 맛있게 드세요 틀렸어 틀렸어 네? 잠깐! 이것저것 많이 발라 민감해진 피부에 AHC 미니멀 텐 모터리 에센스 민감할수록 심플하게 AHC 미니멀 텐 모터리 에센스